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아! 뭐야! 황키터! 호! 출발! 하! 직장기? 호! 무회전? 하! 위에서 면허 안 땀 사람들이랑 게임하면 안돼요. 우명어 말아. 형 그냥 자전거로 해요. 자전거로 하라니까 너는. 뭐지? 형, 그냥 걸어요. 형, 그냥 걸어요. 방금을 생각하자고. 오케이, 가자. 우리 너무 고수인데, 이거. 틀리신 분이 한 번 더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알겠네. 와, 이 사람 조용하네. 제일 운전 경험이 이제, 경영이 오래된. 아니, 우리 중에 면역 제일 빨리 딴 사람 아니에요? 운전 10년 차이긴 한데.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잘 넘어갔나 했는데. 게임할 때마다 제 양쪽만 없어져요. 자, 하나, 둘, 셋, 포르노 마스. 아, 그렇지. 오, 위험했어요. 자, 슈가 갑니다. 하나, 둘, 셋, 김경호. 어? 오, 저거. 김경호 선배님.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카이 마스. 오오오. 갑니다. 하나, 둘, 셋. 리카프리오. 디카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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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난 디카프리오라고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난 디카프리오. 난 디카프리오라고 들었어요. 아름, 얘기해 주세요. 디카프리오요. 너희가 이런식이구나. 아미한테 물어봐. 아미한테 안 물어봅니다. 아미한테 안 물어봐요. 정말 솔직히 뭐라고 했어요? 저 원래 리랑디 발음이 좀 어색해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한국어를 지금 100% 완성하진 못했어요. 사전으로. 영어보는 상관하고 있던데 한국어를?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영어로는 디카프리오. 사실 영어로는 디카프리오. 미안한데 영어로는. 하나, 둘, 셋. 좋잖아요. 맞출 수 있잖아. 진짜 나보다 해야 되는데. 갑니다. 하나, 둘, 셋. 킹님. 오케이. 경고예요. 경고예요. 유재석. 한글이 어디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한글이 어디예요? 성대가 좀 두꺼워. 거를? 죄송합니다. 유재석 한편이었습니다. 영어가 더 편해집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B 형님. 이거 진짜 괜찮네. 하나, 둘, 셋. 안정환. 오케이. 깔끔해. 깔끔해. 이 시절만 생각이 났어서 못살볼 뻔했다.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됐어. 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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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미팅도 MC 해주시고. 알지. 다 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 넌 알잖아.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 넌 알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알아야 돼. 아니. 아니, 사실 손흥민이 더. 이거. 이거 못한다. 난 진짜 큰일 난다. 아니. 저는 삼겹살이 딱 7점 어디로 같이 가실 분은 없어요? 다 놔요? 형님. 뒤로 잘 친다, 진짜. 봐라. 뒤로 어떻게 치는지 봐봐. 형. 저는 일단. 일단. 나라에서 퇴출 위기가 있잖아요. 뒤로 진짜 잘 치고. 가기 전에. 이쪽이 돼요. 지민이. 진영. 태영이가. 우리의 운명을. 뒤로 한번 치죠. 네? 뒤로. 삼겹살 7점.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곱 점? 일곱 점? 괄개네. 여러분, 게임 한 판 더 해가지고. 저의 딜 하나 쳐가지고. 만약 저희가 이기면. 네. 삼겹살 7점. 만약 저희가 지면. 저희가 이 채널. 잘한다. 일곱 점이면. 우리 진영 잘한다. 다. 좋아요, 구독을? 단체로. 찍는다고. 영상 찍는다고. 아, 영상 찍어서? 1년 내내 돌린다. 아, 네. 나 그거 막 백엽에 팔 거야. 그러면. 삼겹살 7점 말고 일곱 줄로 합시다. 일곱 점만 하고 팔지는 않을게. 오케이. 아, 일곱 점이에요? 그 줄 아니었어요? 일곱 점이면. 일곱 점이면. 한 줄, 한 줄. 그래, 한 줄. 아니, 아니요. 세 줄. 어차피 그것도 되게. 그러면. 한 줄과 세 줄 중간에서 만나서 두 줄 넣어. 왜냐하면. 구독, 좋아요. 그 영상이. 1년까지 쓴다. 아니, 나 왔어 봐봐.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세 줄. 오케이. 구독만 할 거면 한 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일곱 명이 다른. 네, 이렇게. 7명이다?